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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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이거! 아유 잘 먹네! 이거 요미가 보내준 거야! 물똥이 살이 부룩부룩 찌겠네? 지금 살 많이 빠졌는데? 먹이기 엄청 편하네? 이게 다 목동이 네 거다? 나 이거 이거 보관해야지 너무 귀여워 세상에 이런 거 어떻게 골랐을까? 우리 목동이 설거지 잘하네? 예쁘시 먹어야지 간식이 엄청 많으니까 간식이 엄청 많으니까 나중이들 줄게 종이들도 다 넣고 간식 꼬꼬마하게 하나씩 간식 꼬꼬마하게 하나씩 잘 썰놨어 흐흐흐 이 안이도 지코패스 예쁘네 이거 한번 줘볼까? 그럼 이별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봐 기다려봐 다닐 소주 맛있겠다 오늘 밥 많이 먹었으니까 이것들은 조금씩 먹자 도쿄에서 이렇게 요미가 선물을 보냈어요 복동이한테 집사꺼도 있고 이거는 집사님이 저에게 보낸거 이거는 요미가 복동이에게 보낸거 복동아 맛있었어 엄청 맛있었지 그럴 줄 알았어? 아이고 우리 딸 냄새 킁킁 맛있었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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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뭔지 봐야 된단 말이야 사자야 아이고 갖고 놀아 도뽕하이 다 먹으려고? 그래 한국고양이는 뭐니뭐니해도 뚜껑에 있는걸 다 먹어야지 이거 씹어먹으면 안돼 그건 가져가면 안돼 다 먹으러 왔어요 다 먹으러 왔어요 새끼eter 얌어놓네 애공 아직 그만 잡초 뭘 고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